현대 자동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동병원에 소아암 퇴치 연구기금 7만 5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부 행사에는 한국 영화의 간판배우 이병헌 씨가 전달자로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한국 영화제에 참가 예정인 이병헌 씨는 현대차의 소아암 퇴치 기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금 전달을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LA 아동병원에 전달된 연구기금은 미국 내 800여개 현대차 판매상들이 새 차를 팔 때마다 한 대에 14달러씩 적립한 돈입니다.